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사회탐구 대표 강사 김종익입니다 아 이제 여러분들 새롭게 중학교 생활을 마무리하고 고등학교로 올라오셨는데 중학교 때 이렇게 뉴스... 뉴스 잘 안보죠 근데 봤더니 뭐 아 우리는 뭐 낀 세대다 우리때 막 대학교 가는게 바뀐다 라고 고민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캐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캐스트는 이제 여러분들 메가스터디 처음 오셨으니까 여기 있는 선생님들께서 강의 이외에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내용 찍을 때 올리거든요 재미있는 캐스트도 올리고 저의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이렇게 캐스트 보시거나 아니면 유튜브에다가 제 이름 쳐보시면 김재수 선생님이 이런거 저런거 많이 찍어주셨구나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에픽크로스랄지 에로스라고 잘못 착각하시면 안되고 에픽크로스랄지 아니면 스토학파 이런 사람들 그리고 뭐 조회수 되게 많은 대머리의 역설 제가 한건 아니지만 마이클 샌델 이야기 이런거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캐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되는 저는 사회탐구 강사니까 사회과목은 어떻게 변화가 됐고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가 라는 것들을 좀 쉽게 설명해 드리고자 이 공간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개정광호별 학습법 넌 누구냐 닮긴 한 것 같은데 아 제 동생이에요 아닙니다 전 남동생 없거든요 근데 저는 누구냐면 이제 사회탐구 대표 강사고 여러분들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일이 있었던 공간 학교에서 여러분들을 마주하고 있었고 11년간 거의 남고에서 고등학생만 주로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학교에서 제가 그 당시 윤리라는 과목을 가지고 그 학교에 그때 이제 문과 이과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지금 융합 과정으로 가고 있지만 그 당시 이제 문과 150명 중에 윤리 1등급을 55% 만들어 가지고 제가 좀 매스컴에 보도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고대에서 아리스토텔레스로 아리스토텔레스 아세요? 한마리 제비가 왔다 해서 봄이 오는 건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기원전 384년에 태어났던 알렉산드로스의 스승이거든요 윤리 공부하다 보면 만나게 될 겁니다 윤리 고리타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고리타분하게 안 생겼잖아 그 다음에 독특한 제가 이력이 있죠 연대에서는 지금 일반사회교육을 사회학으로 사회교육으로 전공을 하고 있고 사회탐구 대표 강사로 지내면서 제가 어렸을 때 꿈이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아 저 사람 좀 웃기네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TV 나오고 싶어가지고 25세 교사가 된 다음에 EBS 한국교육방송공사 거기는 교직경영 3년 채우면 할 수 있거든요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 TV 인터넷 강사를 하다가 지금 메가스터디 와가지고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제자랑 잠깐만 아 죄송해요 나르시지만 아닙니다 제자랑 잠깐 해드리면 여러분과 밀접하게 학교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학교 시험 문제 어떻게 내면 여러분 괴롭힐 수 있는지 그런 걸 잘 알고 있는 학교 교사로서의 학교 교육 전문가였고 그 다음에 EBS 연계 중요하다고 이런 건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아 없다고? EBS 연계교재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수능 문제가 50% 정도 나오거든요 EBS 전문가이기도 하고 교과서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공을 제가 일반사회, 윤리, 지리전공도 했거든요 진정한 통합사회 교육을 해서 제가 통합사회 선도 교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 전문가로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몇 개 제가 갖고 왔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제가 윤리 1위 강사로서 사회탐구 대표 강사로 이제 강미천 선생님, 조정식 선생님, 현우진 선생님, 역사의 이다지 선생님, 사회탐구 저, 지구과학의 오지훈 선생님 이렇게 계시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교육과정의 전문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교과서를 이렇게 집필하면 그걸 검정할 위원을 뽑거든요 선생님 국가에서 4명 거기에 제가 해당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EBS에서 열심히 강의를 해 가지고 그 당시에 EBS에서 상을 받았던 적이 있는 이런 김종익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들이 저를 이제 따라오는 사람들을 종자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저를 이제 소카라테스 아시죠? 너 자신을 알라 소카라테스가 한 말 아니에요 너 자신을 알라라는 신전, 현판이 붙어있던 신전에서 누가 현자냐? 라고 했더니 소카라테스가 어? 소카라테스다! 라고 하니까 소카라테스가 난가 보다라는 그 당시 아테네 시민이 10만 명인데 소카라테스가 그 사람 한 명 뿐이었을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교수님도 계세요 그 사람 관종 아냐? 관종 내가 너무 웃었어 델피 신전에서 어? 이 시대 현자 소카라테스다! 라고 하니까 소카라테스가 어? 난가? 이렇게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그 소카라테스처럼 저를 종크라테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자 그런 종자 어떤 사람 선생님 하면 자 이렇게 붙이거든요 공자 맹자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이렇게 그러면 전해 드리겠습니다 2028 대입 개편안은 여러분 뉴스를 잘 안 보시니까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가 이전에 이렇게 되었다면 이제 핵심은 뭐냐면 공통이라는 거예요 공통 화법과 언어, 독서, 작문, 문학, 비문학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신문이나 뉴스를 잘 안 보겠지만 보는 사람도 있겠죠 물론 근데 거기 보면 이제 비문학 제시문이라는 건 다양한 제시문들이 등장하는 거죠 뭐 철학도 나올 수 있고 예술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하나 이야기해 드리는 게 여러분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올라오셨는데 3월에 막 바로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그런데 최소한 국어 문제집 모의고사 작년 거 3월 모의고사라도 안 풀고 오면 국어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는구나를 전혀 모른 상태에서 국어 시험 보면 폐망합니다 나 좀 공부 좀 하는데 자신감 있던 사람들도 국어 모의고사 안 보고 오면 폐망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육 과정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전년도 과목 문제를 풀어보고 오시고 수학도 마찬가지고 영어 절대평가라 할지라도 영어 문제도 한 번쯤은 풀어보고 오셔야 됩니다 한국사 뭐 선배들이 쉽다던데 라고 할지라도 기출문제는 한 번쯤 봐야 되고 사회탐구에서는 큰 변화가 있었는데 여러분 선배들께서는 이 아홉 과목 중에 두 과목을 선택해서 수능을 봤거든요 뭐 사회 하나 과학 하나 선택하는 수험생들도 있고 그래서 사회 과목 중에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 뭐였냐면 제가 가르치고 있는 생활과 윤리가 1등이었고 윤리와 사상이 선택자 수 3위 과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교육 과정 때는 과학은 이렇게 8과목 있었고 여러분 교육 과정 때는 이제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김재수 선생님이 가르치던 윤사 사라진 거네요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여기 윤리, 지리, 일반사회가 들어있기 때문에 누가 그거 전공했다고요? 제가 아주 독특한 이력입니다 제가 윤리, 교사 자격증, 지리교사 자격증 그 다음에 일반사회 교육 지금 전공하고 있잖아요 통합사회 선도교육 그래서 저는 이 교육 과정 나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아 나보고 나를 위한... 이런 말 하면 안되지 어쨌든 통합사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잘 전해드릴 수 있는데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하나는 이쪽, 저는 사회탐구 대표 강사니까 이쪽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과탐은 과학 선생님한테 가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구경수도 그 전문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제가 뭐 캐스트 돌아보면 구경수 탐구 학습법 캐스트를 찍었던 이유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실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사회탐구 가르치는 건 일단 저의 기본이고 공부 못하고 있었던 학생들 어떻게 공부 잘할 수 있는가 스터디 코칭이 제 또 하나의 전문이었거든요 실제 전교 막 300등이던 아이 전교 20등으로 졸업시켜봤고 전교 막 100등이던 아이 전교 뭐 한 5등, 8등 이렇게도 졸업을 시켜봤고 실제 애들 걸어 다니고 있는데 바퀴 달린 거 타고 오는 애들 있잖아요 두 개 달린 거 몸에 그림 그리고 오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잘 다독여 가지고 공부시켜 가지고 지금 여기 서울 마포구 경찰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그랬던 아이들이 제가 좀 슬픈 이야기가 제가 교사되고 교육방송 공사에서 강사하고 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좀 젊은 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2017년도 8월에 아버지는 1년 만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슬픔을 못 견디셨는지 바로 또 급성암에 걸리셔가지고 2018, 7월 어머니가 2017, 8월 아버지가 2018, 7월 달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큰 슬픔을 겪고 새로운 이 메가스터디라는 공간으로 오게 되었는데 학교를 그만두고 그래서 돌아갔을 때 그때 시체에 이렇게 운구할 사람이 있는데 그때 제자들이 그 제자들 제가 코칭해줬던 제자들이 찾아와 가지고 운구를 해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랬던 추억이 있네요 그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막 어! 했던 아이들이 이렇게 선생님이 찾아와서 저도 공부하고 대학 가고 있습니다 진짜 뭐 알파벳도 잘 모르는 아이들이 가르쳐 가지고 그래서 공부법 퀘스트는 제가 그래서 찍게 됐으니까 그거 한번 보세요 고등학교라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제가 해드릴 이야기는 통합사회 사회과학은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수능에서 수능은 이제 국영수 한국사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가 여러분들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다 보게 되는 거죠 아직은 제가 이 캐스트를 찍을 때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고 어떻게 문제가 나올지가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야기만 제가 해드릴 겁니다 직업탐구에서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제외국어 한 부분에서는 열 과목 중에 택 하나 심화수학 내용도 지금 어떻게 될 것인지 수학과와 관련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시고 사회가 어떻게 되는가 사회뿐만 아니라 일단 여러분 고등학교 올라오시면 내신이 절대평가가 있고 상대평가가 있거든요 일반 선택과목 같은 경우는 다 지금 5등급제로 바뀌어요 그래서 1등급은 10% 과거에 4%인데 10% 2등급은 24% 3등급은 32% 누적으로 이야기하면 1369 이렇게 외우시면 되거든요 1369 10% 34%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건 수시모집에 대학교를 가는 건 정시때도 내신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고 그다음에 수시모집은 주로 내신으로 가게 되는 거니까 내신에 여러분들 1등급을 바꾸자 노력을 많이 하겠죠 근데 과거에는 4%인데 지금은 10%니까 이 10% 안에 들어가 보자 그래서 내신과목 관련되어서는 제 내신 과목 강의를 잘 들어보시고 또 여기 메가스테지 훈련 선생님들 계시니까 들어보시고 이 등급이 이렇게 5등급으로 바뀌었다 선진형 등급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내신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고 수능은 여전히 저 과목을 토대로 지금 수능을 가지고 어떻게 대학 갈 건가 신가는 그것도 발표를 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시 본론 돌아와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 통합사회는 어떤 과목이냐면 중학교의 사회, 지리, 일반사회, 그 다음에 윤리, 역사 교과 및 도덕 교과 그러니까 도덕이 윤리거든요 다 종합이 되어 있는데 거의 기본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윤리하고 일반사회를 기반으로 해서 이 내용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지리, 지리 조금, 역사가 조금 이렇게 더해져 있어요 고등학교 선택과목 간에 중요한 연결고리에 해당하는 통합사회 1와 2로 되어 있는데 원래 기존에는 여러분 선배들이 보던 교과서는 통합사회가 한 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총 9단원으로 그게 10단원으로 바뀌면서 1, 2로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교과서가 내용은 그래서 통합적 관점과 인간사회 환경과 행복 이런 것들이 어떤 내용인가 구체화시켜 드리면 통합사회 1은요 통합사회를 왜 배우는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는 시간, 역사적 관점도 필요하고 지리적 관점도 필요하고 윤리적 관점도 필요하고 사회적 관점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가지고 흑인과 백인을 차별하던 시대가 있었다 그 시대에는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었지 어떤 제도 때문일까 이런 관점이 필요하잖아요 사회적 관점에서 그때는 흑백분리차별법 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징크로우법 그래가지고 물도 따로 쓰고 어이가 없었던 거죠 1955년도에 로잔파크스 여성이 몽고메일에서 버스를 타는데 흑인들은 뒷문으로 들어와서 뒷자리에 앉아야 되거든요 백인들이 앞에서 보기도 싫다는 거예요 와 근데 그 당시 러시아 시간에 화이트 컬러도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컬러도 자석에 흑인이 앉아 있었는데 로잔파크스 여성이 앉아 있었는데 러시아 시간에 갑자기 운전기사가 컬러들을 떼고 파이트 붙인 다음에 일어나 이렇게 한 거지 제도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불복종이 했다 해가지고 벌금을 매기게 되니까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보이콧 운동을 한 거잖아요 그러한 제도는 왜 있었는가 사회적 관점에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인종차별을 했던 거 시대는 언제였냐면 1950년대 그 다음 60년대에 와서 흑백분리차별법이 사라지게 됐던 거죠 방금 어느 나라에 이야기했어요 미국이란 나라 이런 지리적 관점도 필요하고 이런 관점으로 사회를 바라봐야 된다 한 가지 관점이 아니고 그래서 통합적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사회생활을 할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 행복이 그리스어로 에우다이 문의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양한 사상가들이 이야기하는 행복을 배우게 될 거고 자연환경과 인간은 자연을 존중하는데 어디까지 존중할래 라는 거 배워요 재밌어요 되게 인간 존중하면서 동물까지 존중하냐 동물 왜 존중하냐 동물 피터지는 거 싫어하거든 어이없죠 세계 대표적인 동물의 고통 관심 가는 사람이 피터 싱어라는 학자가 있어요 프리스턴 대학교 교수인데 피터 싱어 인스타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 들어가면 맨날 무슨 애들이 김종익 선생님하고 뭐고 만들어 달라고 피터 싱어 보면 뭘 하겠어요 곧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교수님께서 번역보기 눌러가지고 김종익은 누구길래 맨날 내 인스타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 또 하시면 안 되고 고등학교에 있는 분들이 들어가시고 한번 보시면 피터 싱어라는 유명한 학자가 동물을 왜 존중해야 되는지 웃자고 하는 얘기 피터지는 거 싫어 피터 싱어라도 이름 기억하시라고 그다음에 식물은 왜 존중해야 되고 생명체 슈바이처 기억나시잖아요 그다음에 생태계는 왜 존중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도 여기서 배우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지리 내용도 여기서 배우게 되고 문화와 다양성에서는 문화상대주의 문화가 상대적인 거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조혼 풍습 이런 것까지도 받아줘야 되냐 이런 내용 배우게 되는 거고 생활공간과 사회에서는 한국지리 내용을 배우게 될 겁니다 한국지리 우리나라의 산업화 도시화 같은 거 지역사회에 대한 관점을 배우게 될 거고 그다음에 통사2로 가게 되면 여기서 이제 일반사회하고 윤리내용인데 인권 시민혁명 대표님 1189년에 프랑스혁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시민참여와 관련되어 가지고 사회에 있어서 어떤 법이 있는데 그 법이 부정의하다 그럼 이런 것들도 불복종 할 수 있거든요 시민 블록종 개념이랄지 그리고 여기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내신에서도 그렇고 수능에서도 제일 중요한 저스티스 정의 정의론을 1971년도에 썼던 사람이 존 롤스거든요 그걸 이제 비판했던 사람이 하버드대학교 1974년도에 로버트 노직 그다음에 1983년도에 또 비판했던 사람이 마이클 왈처 그리고 롤스와 노직을 묶어 가지고 비판했던 사람 여러분 그 책 읽다가 많이 포기하죠 What is the licensing to do? 정의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대표 베스트셀러이자 대표 베스트 반품 도서 그거 제가 강의 때 읽은 것처럼 효과 내게 해 드릴게요 마이클 샌델 들어보시죠 샌델 샌델 아닙니다 샌델 이런 말 하지 말라 했는데 그다음에 시장경제에서는 캐피탈리즘 자본주의 그다음에 여기 경제 배우거든요 여기가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 경제 계산문제 조금 나오거든 여기에서 그런 것들 여기서 배우게 되고 그다음에 세계와 평화에서는 국제 분쟁이 왜 일어났는가 마지막에 이제 지속가능한 삶 지속가능한 발전 미래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관점을 보면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부터 세상 이야기를 하나씩 하나씩 배우게 되니까 재미있는 과목이에요 이게 재미있는 김조희의 이야기도 듣게 될 겁니다 다양한 문화 제가 또 음악도 했거든요 팡팡밴드 남반델세라고 멜땡 사이트 들어가 보면 있습니다 제가 전공자답게 이런 내용들을 다 전해드릴 거고 이게 이제 공통과목이 수능과목이면서 통사 그다음에 이제 일반 선택 과목은 네 과목이 있는데 세계시민과 지리는 세계지리 내용입니다 세계의 다양한 지리와 기후 이런 내용들을 배우게 되는 거고 세계사는 말 그대로 중학교 때도 관심 가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세계 역사 세계 문명이 어떻게 출발이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배우게 되는 과목이 세계사 그다음에 사회와 문화는 예전에는 사회문화라고 부르던 과목인데 개인들이 어떻게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전공한 영역 중에 하나 일반 사회에서 사회학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습을 관찰하고 그거 조사하는 거죠 조사하려면 만나서 이렇게 면접 질문해 볼 수도 있고 고1 생활이 어떠니 라는 거 그다음에 도표 통계 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내신에서 통계 문제 같은 거 잘 나올 거고 여기는 세계 역사를 잘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여기는 지리 공간을 암기를 잘 하는 게 포인트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현대사회 윤리는 예전에는 생활과 윤리라고 부르던 과목이었는데 현대사회 윤리로 바뀌어 가지고 현대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윤리적인 관점으로 해결을 해보자 대표적인 가장 중요한 문제 뭐가 있냐면 대한민국은 자살률이 높거든요 OECD 국가 중에 하루에 40명 가까이 자살로 죽습니다 30분에 한 명꼴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런 삶과 죽음의 문제랄지 그다음에 환경 문제랄지 사회 정의 문제 저스티스 문제 그 현대사회 윤리를 잘 공부를 내신 때 하시면 통합사회 공부하는데 상당히 이점을 줄 수 있거든요 여기서 저스티스 롤스 노직도 등장하기도 하고 문화 이야기도 여기서 등장되고 세계화 이야기도 여기서 등장되고 그리고 현대사회 윤리는 윤리학자들 이론을 현대사회에 적용해 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보는 거예요 로봇 윤리 이런 것들 영어로는 어플라이 애식이라 하거든요 윤리를 적용해서 사회문제 해결해보자 이게 대표적인 일반 선택 과목 네 과목입니다 이건 내신에서 상대평가로 아마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될 거예요 아까 5등급으로 세계시민과 지리, 세계사, 사회문화, 현대사회 윤리 그다음에 진로선택 과목은 윤리와 사상은 다양한 사상가들이 있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베이컨, 데카르트 아는 것입니다 베이컨 베이컨이 좋아하던 부위가 베이컨이라 베이컨이에요 뻥입니다 데카르트랄지 여기는 명언명구 잘 배우게 될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랄지 그런 사상가들의 이야기를 만나는 과목이 윤리와 사상입니다 메가스터디에서 내신 과목 준비하시면 저를 만날 수 있고 아까 현대사회 윤리도 마찬가지고 인문학과 윤리는 고전 내용 담은 거예요 다양한 고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자의 논어책이랄지 맹자의 맹자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그런 걸 공부하는 게 인문학과 윤리 과목이고 한국지리탐구는 한국지리 내용입니다 한국의 지리, 기후 이런 내용들 한국의 도시의 특징들은 어떠한지 한국지리가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관심 안 가졌던 우리나라 배꼽에 해당하는 지역 양구가 여기 있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거라고 저기 호미곳이 있는 포항 이런 데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가 그다음에 전주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배우게 되는 거라고요 도시의 미래탐구는 도시에 대한 지지적 이해를 바탕으로 세계 여러 도시의 역동적인 변화를 탐색하는 겁니다 세계 도시를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겠죠 동아시아 역사기행은 동아시아를 떠나는 거예요 여행처럼 떠나가지고 그 나라에 남겨있는 문화의상 같은 거 여러분이 대학교 가셨을 때 동아시아 지역을 놀러 가게 된다면 큰 도움이 되는 과목 정치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데모스크라토스 민중의 지배에 해당하는데 정치가 현대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떠한 내용들로 변화가 되어왔고 현대사회는 어떠한 정치적인 능력이 필요한지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참여 민주주의는 어떤 개념인지 심의민주주의의 어떤 개념인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고 법과 사회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의 내용 헌법의 내용들도 마주하면서 법과 관련된 사례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경제가 어렵긴 하겠지만 저도 맨퀴의 경제학을 공부했지만 경제 배우게 되면 그래도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 대한민국으로 살아가는데 상식적으로 경제 뉴스 나왔을 때 아 그게 이게 그 말이구나 외부 효과가 그 말이구나 이런 내용들을 알게 될 거예요 기회비용 같은 것들도 알게 될 거고 이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과목입니다 실생활에서 이건 진로 선택 과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융합 선택 과목은 여행지리랄지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세계랄지 사회문제탐구랄지 금융과 경제 그 다음에 윤리과목에서는 윤리문제탐구 그 다음에 기후변화가 지속가능한 3개 이런 과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융합 선택 과목 그 다음에 위에 나와있는 진로 선택 과목은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지는지는 여러분들이 교육과정을 참고하시고 일반 선택 과목은 지금 상대평가 내신 5등급 그 다음에 수능 과목은 제가 담당하고 있는 건 통합사회 내신에서는 아까 나와있듯이 현대사회 윤리 그 다음에 윤리와 사상 이런 과목들을 다뤄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아 결국 수능에서 배우게 되는 수능 과목으로 마주하게 되는 통합사회는 내가 학교에서 배우게 되는 내신 과목들 내용들과 또 연결이 되어 있고 교육과정이 바뀌었다 라고 하니까 뭔가 두렵다 무섭다 우리 때 왜 바뀌는 거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 교육과정이 바뀐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학교 일단 중요한 건 학교에서 하시는 공부를 잘 열심히 하시면서 학교 중심으로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 저를 부르시고 종자로가 되셔가지고 내신하고 수능 잘 준비하시면 교육과정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전략을 잘 짜서 접근해서 1등급 저는 0등급이라 이야기하거든요 수능이나 내신 봤을 때 야! 수능 때도 등급컷이 몇 점이냐 라고 했을 때 나는 100점 만점이기 때문에 등급컷은 필요 없다라는 0등급으로 이끌어 드릴 테니까 누가 여기 있는 김중익이 제가 뭐 실없는 소리 한 거 아니고 쓸데 있는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 강의 때는 더 재밌고 쓸데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 만날 테니까요 두려움 갖지 마시고 통합사회 과목이랄지 윤리과목으로 들어오셔서 저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고1 생활 재밌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 있거든요 후회가 길고 추억은 짧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에서는 고1 시작했을 때 후회는 짧고 추억은 긴 고등학교 생활 되길 바라면서 개정교육과정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메가스터디 김종익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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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